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티비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티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한 총선 프로젝트 나 누구 나는 누구인가 시즌2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그동안 나 누구에서는 총선에 출마한 다양한 후보들을 소개해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영등포 갑구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최현일 후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까운 데서 걸어오셨습니까 네 띄어왔습니다 저하고 5분간 토크를 하고 그 다음에 ppt 활용한 홍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갑구가 갑작스럽게 전국적인 이슈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네 왜 그러죠 이제 뭐 14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다선을 하셨고 장관 또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른 당 국민의 힘으로 가신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분들과 지역구민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현재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 뉴스를 보니까 세밀해에도 간 것도 아니고 무소속도 아니고 아예 파란 유니폼에서 빨간 유니폼으로 바꿔 입고 나오는데 실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정체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그분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중진 의원이시고 그동안의 정체성이나 또 하셨던 언행을 봐서는 이상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당을 몇 번 옮기셨고 또 그 전부터 당의 어떤 방향성과 다른 걸 해가지고 결국은 탈당하고 결국 국힘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 거는 아무도 장관도 하시고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미도 없었는데 갑자기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를 공개하면서까지 그리고 이제 탈당을 하고 탈당까지도 충격이었는데 바로 이제 2주일 정도 후인가 바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함으로써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사 생활 지금 42년째 하는데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 이렇게 해왔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김영주 국힘당 후보는 심판대열에 서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어떤 브리핑에서 참석만 했지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그런 자료를 기사 하나 봤나 보더라고요 직접 피켓팅을 했고 구호도 외쳤고 또 그런 심판에 심판하자는 그런 행동과 또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유권자들 특히 이제 정치가 이제 불신을 받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의 사례 단적인 사례가 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정치인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심판은 결국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현진 후보는 영등포 구청장을 지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청장 때 협조관계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었고 저는 이제 구청장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했었죠 혹시 후보가 되신 후에 그분께서 탈당해서 국힘당이 되신 후에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거기 탈당을 하시고 입당을 하시고 나서 한동안은 지역 행사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두세 두 번 정도인가 공식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해요 평소처럼 인사를 드리고 평소처럼 이제 하는데 뭐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뭐 서로 입장 처지가 달랐기 때문에요 주변 시선은요 주변 시선은 다 보고 있죠 서로 어떻게 하나 그런데 평생들이 재밌겠는데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지만 속마음 이런 거는 보여주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을 짓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저 또한 또 지역 분위기를 한번 현장에 제가 느껴야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도된 대로 민주당원들이 상당히 탈당했습니까 함께 처음에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 천여 명 이상 나갔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국힘 발 국민의힘 측 발 본인들이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과대 포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탈당을 한다고 했을 때 동조하는 일부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간다니까 대부분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히 미미한 숫자의 당원들이 그쪽에 동조를 했고 그건 아마 중앙당 조직국에서 다 이미 확인해서 보도자료를 다 이미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이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해 오신 ppt가 있잖아요 잘 홍보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영동포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민선 7기 구청장을 했었죠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큰 현안이 뭐였냐면 영동포역 앞의 불법 노점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영동포역 앞 100여 개 이상에 달하는 불법 노점들이 질비함으로써 통행에 지장 있는 건 물론이고 미관, 악취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서 영동포구의 이미지를 손상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다수가 영동포역 앞에 불법 노점을 정비해 달라 물론 그전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려는 것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하려는 증명 있었지만 결국은 해법 자체가 스마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마자마자 8개월 동안 구민들을 만나고 노점상 분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또 함께 만나고 공무원들과 함께 또 이걸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100여에 달하는 대여와 설득을 통해서 결국은 평화롭게 2019년 3월 25일 3월 하순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그 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인 사진이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영동포역 앞에 가면 아주 탁 트이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포역 앞에 노점 정비 사례가 어떻게 보면 제가 구청장으로서 가장 탁 트인 영동포를 만든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 이후 쪽방천 공공주택사업 정비 추진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추진 그리고 영동포 전통시장 청과시장 현대화 그리고 안양천 생태체육 문화공간을 또 만들고 그리고 서울시 최초의 문화도시 선정 등 수많은 구체적인 성과들을 보여줌으로써 구민들한테 송을 받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세 가지 향후에 국회에 가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정권심판 두 번째가 세대교체 세 번째가 으뜸 도시입니다 여기 나온 첫 번째 사진은 정권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민생 민주주의 그리고 외교안부 모든 분야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하면서 정치를 무시하고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압수수색 검찰 독재가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얼마나 꽃다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오성 지하차도 참사 젠버리 참사 그 외에 또 수많은 참사들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사과도 없었고 총리, 장관, 책임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권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저기 화면에 나왔듯이 급기야는 후쿠시마 온전 오염소를 방류하는 것에서 오히려 일본 측을 두둔하고 국민들의 걱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는 행태 이게 바로 맞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 내로나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집안을 풍지박살 낼 정도로 압수수색과 조사하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철퇴를 내려치면서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검찰과 또 수사경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수단을 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장모 본인의 처남 등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영동포역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가 된다 대통령 공부 안 됐다는 피켓 시위를 했고요 그 옆에는 국회 앞에서 원전원수 특위 철회 반드시 해달라는 같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 사진은 며칠 전에 당대표께서 종로 지역을 방면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영동포국 갑에 저희 선거 사무실에 와주셨습니다 그 뜻은 딱 하나입니다 심판입니다 아까 윤석열 정권위단 심판이면서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수년 동안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그리고 장관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워낙 갑자기 국민과 당원들의 뜻과는 어긋나게 국민의힘으로 갔습니다 우리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께서 또 친히 또 이렇게 우리 영동포 갑 선거 사무소와 저에게 힘을 치러준 것은 이러한 심판 네 앞장서달라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세대교체 우리 영동포구가 이제 낡고 낡은 정치 그리고 과거 정치는 이제 버리고 희망의 정치 미래 정치로 나가야 된다 그러한 세대교체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으뜸 도시를 만들 겁니다 제가 구청장일 때 탁 트인 영동포를 만들었는데요 아 영동포구가 영동포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이라 하는데요 아 그 메가교통 커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 우리 이제 그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동포역을 지나는 국철 지하와 그리고 그 당산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지하와 등 우리 그 도심을 또 뭐 단절하고 미관이나 발전을 조회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탁 트인 그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영동포구가 과거에 산업단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준공업 지대가 많았는데 특히 이제 그 노후안 그 고가 철도 등이 많아서 고가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해서 녹지 공간을 함께 철거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KTX KTX가 이제 영동포역에 경부선의 일부 차선만 정차하고 있는데 그걸 증차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호남선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호남선 반드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도시 영동포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 영동포구가 서울시 최초의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동포구 가면 많은 분들이 물레창자촌을 기억하시는데 물레창자촌의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 어떤 감성과 열정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한 문화도시 사업들이 제대로 잘 국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청장으로서 했던 경험과 또 실력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동포구가 경제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서울 3대 도심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국회에 가서 지원을 해야겠다 특히 영동포 전통시장과 청가시장 등 또 재료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대화된 마트 등 상권과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지역상권 전통시장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제대로 장사를 하고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곳을 찾음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으뜸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뚜벅이 구청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걸었습니다 구청장일 때 구석구석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사진은 운동하신 분들과 만나서 동네 현안을 듣고 또 운동하신 분들의 또 민원을 듣는 장면이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정자 앉아서 대화를 나눴고요 또 이제 저 장면도 아마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주민과 함께 걷다가 지지자가 응원하는 메시지에 함께 화이팅하는 장면입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영등포 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최현일 후보 아주 차분하게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동안 또 토크를 하죠 네 네 이제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이렇게 한다고 이번 총선 때 그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여당은 아무래도 지원한다고 하겠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럼 그런 뉴스를 할 텐데 네 이번에 탈당에서 국힘당으로 간 그 후보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본인이 했던 지금까지 십 수년 동안 했던 정치 이력 그리고 말과 행동 에 대해서 이제 일관성을 이제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권 심판을 외치면 함께 가자 일관성을 위해서 함께 가 정권 심판 함께 합시다 라고 해야겠죠 아 토론도 하고 그럴 텐데 TV 토론도 하고 뭐 일관되게 제가 설득해야죠 제가 대화 설득하는 데는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집요하게 화 안 내고 화는 좀 낼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개혁 아젠다가 있습니다 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근데 이제 특히 노동개혁 쪽에 그분이 이제 네 전문가신데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께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그리고 노조 노조의 몫으로 이렇게 비례대표가 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최저임금제와 또 아마 52시간제 뭐 이런 걸 어떤 우리 전향적인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아마 했던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말도 안되는 이제 노동시간 연장 69시간 네 대기업 대기업의 입장을 든 경영자 측의 입장을 드는 그런 어떤 반 노동정책 그리고 지난번에 시위에서 노동자들을 구타하면서 엄청난 또 사건이 또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이제 당을 옮기면서까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제도로 이제 설명하고 또 국민들께 이런 모순에 대해서 그런 모순들이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저희 당에서도 그런 대응을 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집을 하겠지만 일반 유권자들이나 네티즌들이 다 속속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민심은 민심은 진짜 거슬 수 없다 특히 이렇게 정보화 시대 AI에 사자하는 사람 혁명 시대로 하잖아요 스마트폰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영주 의원이 그런 어떤 진짜 뜻밖의 결정이 어떤게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제 진짜 엄중한 심판이 아마 그 날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서울대학에서 정치학 전공했죠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정치 꿈이 있었습니까 저는 정치가 좀 숙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이제 광주인데요 초등학교 때 이제 5.18 광주 민주항쟁을 어릴 적에 경험을 했고 상당한 충격이었고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때 어릴 적에도 제 기억나게 9시 뉴스는 꼭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던 것 같고 아마 대표님도 그때 제가 여러 번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고 첫 직장을 국회로 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청와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48살 때 이제 서울시 서울시 최연소 이제 구청장 젊은 구청장이 돼가지고 그렇죠 혁신 행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거는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의지 속에는 어릴 적의 어떤 경험과 또 그 현실 정치를 보면서 느꼈던 이건 아니다 하는 어떤 양심의 발로 그거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인터넷 시대에 요즘에 이제 5.18 망언 과거에 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정보들이 다 아카이브되어 있어가지고 과거에 했던 말 번복할 수도 없어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진정성을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걸 보고는 거 같아요 네 네 자 시간이 이렇게 딱 5분이 또 됐네요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네 네 네 네 오늘은 영등포 갑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최현일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오마이티비의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 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